Q. 되게 많죠. 뭔가 촬영 같은 걸 할 때도 다 잘하는 장르 같은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되게, 이 멤버는 되게 이런 게 잘 어울린다, 너무 잘한다 생각하면 그럴 때마다 너무 잘 먹고 싶죠. 항상,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바퀴만 어우, 그럴까요? 이것도 있네. 트와이스 멤버들이 제일 보고 싶을 때는? 아, 나 있는데. 언제? 나 그 콘서트 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따로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 아, 그네따 할 때 그때 너무 뭔가 외로웠어, 나는.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뭔가 혼자 있는 느낌이 있었어. 아니지? 뭔가 많은 사람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봤어. 그래서 그때? 나는 뭔가 내가 실수 같은 걸 했을 때 보고 싶은 것 같아. 제일 달려가서 뭔가 아, 그 멤버들 안에 숨고 싶어. 그래서 진짜 한 삶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면 누군가한테 달려가서 숨어보고 맞아,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아, 좋다 이거. 옆에 있는 멤버들 릴레이 칭찬하기. 칭찬 타임. 칭찬 타임. 짠. 어머니는 뭐였어요? 이거? 응. 애가는 상처. 아, 미안. 건도해가지고. 원래 잘 이러는데. 갑자기 요새 이러니까. 제이 말투가 너무 귀여워. 이거는? 저는 좀 많은데 뭔가 멤버들이 항상 뭐 웃기고 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거 하고 있을 때 되게 피곤할 때도 그 리액션을 잘해주는 거. 리액션을 좋아. 그래. 카메라 없을 때도 그렇고 뭔가 제이 뭔가 그런 거. 응. 인정? 그렇지? 응. 원래 피란 진짜 재밌어. 뭐 재밌.. 나도 멤버들 진짜 너무 웃겨. 나도 재밌어 할 때 있는데 근데 피곤하면 진짜 재밌어. 저희는 진짜 피곤하면 아, 재밌는데 표정은 재밌다고 웃어도 진짜. 근데 근데 어머니는 진짜 너무 열심히 그 열심히 리액션해. 그래서 뭔가 그 때문에 멤버들이 뭐 할 때 더 자신감 있는 거 같아요. 트와이스의 자신감은 뭐 뭐였어. 아.. 다현 언니는 이렇게 부담스러.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다현 언니는 열심히 하는 거 있어요. 아.. 뭐 얘기해? 아니 한 번에 MC를 맡겼었는데 근데 엄청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볼 때마다 계속 그 멘트를 연습하고 있고 또 숙소 그 주방에서 혼자 문을 닫아가지고 문을 닫아가지고 혼자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진창이 고와요. 그리고 사나 언니는 사나 언니가 항상 거절 거절 리는 없는 거 같아. 뭐 하면은 그 부탁하면은 다 아 그래 좋아 뭐 이렇게 해서 진창해요. 감사합니다. 부끄럽다. 잘했어. 고마워요. 네. 다음. 컴백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점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4월달에 컴백을 하는데 열심히 준비했고요. 열심히 준비 중이고 또 듣고 있어요. 네. 듣고 있죠?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는? 금방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에 비해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거 저희 기준에서는 오랜만에 돌아온 거 같아서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 주셔 주실 쓰면 좋겠다. 네.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좀 해보고 싶은 컨셉트는 저는 멋있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치면적인 거? 치면적인 게 뭔데요? 뭔가 안 해본 느낌의 치면적인 거나 뭔가 너무 파워풀한 거 보다는 단단한 느낌의 멋있는 컨셉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해보고 싶어요? 저요? 저는 섹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혜는 섹시갑니다. 3, 2, 1 저는 달라 저는 섹시하면서도 멋있으면서도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컨셉을 한번에 해보고 싶어요. 한번에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 저는 여선미 넘치는 그런 컨셉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그 여선미가 진짜 뭔가 청순 그런 여선미 아니고 딱 진짜 저명 하나만 떨어지고 수트입 뭔가 다 같이 그런 진짜 멋있는 멋있는 여성 그런 느낌 뭔지 아세요? 포스 있는 여자? 포스 있는 여자! 그런 컨셉을 해보고 싶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너무 아쉬운데 오늘 너무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렇게 오래 함께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뭔가 오늘 퀴즈 같은 걸 하면서 더 잘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네. 네. 앞으로도 스타로드도 트와이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파인어비안 트와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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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